다음 앵커 혹시 영화 라라랜드 보셨습니까? 아우 그럼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? 저는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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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음악에 맞춰서 두 주인공이 추던 탭댄스 장면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 그 탭댄스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탭댄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조명이 켜지기 전 무대를 뉴스캐스터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재인 캐스터, 신재인 캐스터도 탭댄스 칠 수 있나요? 네 어떤가요? 초보 탭댄서의 탭댄스였습니다 더 멋있는 탭댄스는요 김길태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 예술감독 만나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탭댄서 김길태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감독님 사실 저도 오늘 탭댄스를 감독님께 처음 배워봤는데요 이 탭댄스를 알기는 알아도 접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탭댄스 외기를 걸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뉴욕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탭댄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잠깐 배운다고 했는 게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탭댄스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이 탭댄스 페스티벌은 2019년도에 첫 해였는데 벌써 어느덧 6회째를 맞이했고 국내 프로 탭댄스들이 공연을 만들고 무대에 올리는데 그 공연들이 모여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저도 이렇게 조금 배워봤는데요 다른 동작도 하나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? 그럴까요? 발을 쿵 놓고 토스탠드 스텝 스텝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과 같이 합쳐서 같이 해볼까요? 5, 6, 7, 8 하나, 둘, 셋, 넷 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둘, 셋, 둘, 셋, 마지막 둘, 셋, 셋, 박수 이렇게 탭댄스를 배워봤는데요 탭댄스는 장르가 이곳 하나만 있는 건가요? 탭댄스는 크게 리듬탭, 시어터탭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그렇게 말고 그냥 우리가 재즈 음악에 맞추면 재즈와 탭, 라켓놀이면 라켓놀과 탭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K-POP에 맞추면 K-POP 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탭댄스를 배우러 가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어디를 가면 배울 수가 있을까요? 전국에는 많지 않지만 서울에서라면 한 10군데 정도 탭댄스 학원들이 있어요 여기 마포나 아니면 강남이나 같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탭댄스 치면 학원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탭댄스의 매력 소개해 주시죠 탭댄스는 다른 춤하고 다르게 음악을 직접 만들잖아요 리듬을 만들면서 추니까 다른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즐길 수 있는 춤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진행되니까요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fest댄스 페스티벌 전체안 par